안녕하세요 먹거미들 오늘 준비한 메뉴는 맛있게 매운 젓갈 3종 세트에요 오징어졷, 명란젓, 낙지솥을 준비했구요 이 젓갈들은 끼니시라는 업체의 제품들인데 강원도, 속초에서 무려 3대 동안 내려오는 비결로 만든 젓갈들이라고 해요 지금 끼니 홈페이지에 가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삼겹살과 함께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따가 볶음밥도 먹을거에요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 acesso 나뭇윤크림 초콜릿 카카오톡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어야지 아... 너무 맛있네요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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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실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끼니새 맛있는 불젓갈 3종 세트를 먹어봤는데요 명란젓은 속이 꽉 차있고 전혀 비리지 않고 짜지도 않아서 맛있게 잘 먹었고요 낙지 젓갈과 오징어 젓갈도 쫄깃쫄깃한 맛이 정말 좋았어요 젓갈을 좋아한다면 끼니 부젓갈 완전 추천합니다